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청계천. 이곳에 매일 저녁 의문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이때 청계천에 들어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계천 바닥을 훑으며 지나다니는데요. 다음 날 오후, 많은 사람들이 찾은 청계천에는 활기가 띄고 있었습니다. 내외 국민, 관광객 모두 동전 던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구멍에 동전을 넣은 사람과 넣지 못한 사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8석 땀에 동전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동전이 혹시 구멍에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동전을 그래서 던진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동전을 던진다는 8석 땀. 여기저기 꼴이 나지 못한 동전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동전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공사,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소원이 아니면 여기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청소 비용이나 그런 거에 쓰여야 되겠죠. 저녁 9시가 되자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가방을 들고 나타난 이들은 8석 땀에 쌓인 행운의 동전을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주말에도 매일 동전을 수거한다는데요. 이렇게 수거된 동전은 세척, 건조, 개수를 거쳐 금고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청계천 8석 땀에 모인 행운의 동전을 서울시설공단에서 매일 수거하여 2015년부터 서울장학재단으로 매년 기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9일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장학금으로 사용된 행운의 동전은 무려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장례 희망이었죠?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청계천 꿈 디딤 장학금은 큰 의미라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어도 혼자서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통해서 학원도 다니고 서울 시민들 여러분께 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행운의 동전이 만들어낸 꿈과 희망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